16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영적인 깨어남의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정점을 하나씩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체험이라는 정점을 한번 찍어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내서 고룩한 흔적이 되게 할 때 우리에게 고룩함의 성화의 그 자리가 넓혀지는 줄을 믿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우리가 그런 정상체험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그렇게 정교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지프로 금만들기 우리 누구든지 3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 인생의 가치를 바꾸려면 무슨 대가를 치러야 할까요 1800년대 초죠? 1801년쯤 될까요? 그림형제 독일에서 잘하지 않았어도 여러분 그림형제의 동화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저자가 누군지 모르고 그림형제의 동화를 알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요 그림형제의 동화 중에 룸펠 슈틸젠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룸펠 슈틸젠 한 가난한 방학간 주인에게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학간 주인은 가난했지만 자기 예쁜 딸을 왕과 결혼시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딸에 대해서 무슨 소문을 냈느냐 하면 자기 딸은 재주가 있는데 지푸라기로 배틀을 짜면 금을 짜낼 수 있다 금을 만들 수 있다는 소문을 냈습니다 왕은 권세가 있고 금을 좋아하겠죠 그래서 왕이 그 소문을 듣고 그 소녀를 데려갔습니다 네가 정말로 그렇다면 내가 너를 왕비로 삼겠다 그렇죠 황금알을 안는 거의도 아니고 금을 만드는 아내를 두는 것은 왕에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3일 동안을 시험해서 만약에 금을 못 만들면 너를 죽일 거다 그래서 탑에다가 가두고 짚을 갖다가 잔뜩 넣어주고 그리고 그 배틀을 갖다 놓고 이제 금을 만들어내라 하는 겁니다 소녀는 자기가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난장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맨신 난장이 하나가 나타나서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그 대신에 네 목걸이를 나에게 주면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까짓 거 목걸이 주죠 목걸이 줬습니다 그랬더니 난장이 도움으로 그 지표로 다 금을 만들었어요 왕이 너무 좋았는데 3일 동안 성공해야 돼요 왕이 의심이 많죠 둘째 날 저녁에도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데 난장이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네 반지를 나에게 주면 내가 도와주겠다 반지 줬습니다 그랬더니 금을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보고 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하루 더 금을 만들 수 있다면 내가 너를 왕비로 삼겠다 소녀는 자기가 할 수 없잖아요 또 난장이를 기다렸는데 난장이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이제 더 줄 게 없는데요 그랬더니 결혼을 해서 내가 아이를 낳으면 첫째 아이를 나한테 달라고 섬짓했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가 죽느냐 왕비가 되느냐 기로인데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금을 만들어줬어요 왕은 이 소녀를 왕비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난장이가 나타났어요 네 아이를 약속한 대로 달라고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죠 아이를 낳았는데 자기가 가진 거 다 주었는데 그 아이는 자기의 전부예요 왕비에게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호소합니다 그랬더니 난장이가 있다가 못마땅해 하더니 3일의 시간을 줄 텐데 3일 동안 내 이름을 알아맞혀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래요 첫날 왕비는 자기가 아는 모든 이름을 갖다 댔습니다 뭐 조똥이 개똥이 말똥이 막 밀러 또 뭐예요 오만의 이름을 다 댔는데 다 안 됐어요 둘째 날은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사람들 시켜서 남들이 아는 이름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오만의 이름을 그렇죠 도마스, 토미 막 뭔가 이름을 다 댔는데도 다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낙심이 됐는데 셋째 날 자기 신하 중에 누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숲속에서 어떤 난장이가 숲속의 오두막에서 불을 펴놓고 거기서 춤을 추면서 밤새 노래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노래하던데 그랬더니 오늘은 빵을 굽고 내일은 술을 빚고 그 다음 날은 왕비의 아이를 데려와야지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 내가 룸펠, 슈틸치엔인 것을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게 노래하던데 그래서 아 정말 그래서 왕비가 그 난장이를 3일째 저련날 만나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이름이 이거냐 저거냐 하다가 룸펠, 슈틸치엔! 그랬더니 이 난장이가 와!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너에게 알려준 것은 악마야! 그러면서 분노한 나머지 자기의 몸을 찢어버렸다는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이 웃으시지만 이 그림 형제의 이 동안은 독일의 정신분석학자, 심리학자들의 그 구미를 당겼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 융, 온갖 사람들이 정신분석과 심층심리학의 소재로 이 이야기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동안은 무가치한 것을 어떻게 정교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가 연금술의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허무하고 그리고 가치 없는 것들을 그런데도 인간에게는 상승욕구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바꿔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층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 소녀의 아버지와 왕은 지배하고 싶은 마음 이 소녀의 무의식 안에 바로 그러한 모습을 넣어주고 싶은 거죠 어떤 소녀에게 이 남성의 상 이 아니무스라고 그러죠 아니무스 게슈탈트 어떤 남성의 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녀의 무의식에 내재해 있는 어떤 지배하고 탐욕스러운 남성상을 그 소녀에게 이렇게 투사를 해 놓은 거죠 그런데 이 소녀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당연히 없습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자기의 딸을 통해서 자기의 가난을 보상받고 싶어하는 그리고 왕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탐욕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그 정신이 그 남성상이 그 소녀에게 있는데 이것을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악한 영을 끌어들입니다 그 정신분석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말해요 상담을 하면서 꿈을 꾸면 그런 난장이와 같은 그런 괴물들이 자꾸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힘 있는 영적 존재를 필요하고 그래서 등장한 이 난장이 혹은 악한 영은 그녀에게 그녀 자신 안에 있는 그 아니무스를 그 만족시키는 대가로 네 정체성을 나한테 던져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걸이와 반지 그리고 아이는 여성적인 정체성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 정체성의 희생을 요구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정체성을 던집니다 소설가 이문열은 그 렛대강에서 여성들은 결혼하면서 자기의 꿈 또 희망, 정체성 이런 것들을 망각의 강에 던져버리고 강을 걷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의 정체성을 그 악한 영에게 난장이에게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나서는 그 가운데서 다시 또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거죠 끝없는 자기 자기 사랑 자기 애의 집착 혹은 헌신 하면서 그 악한 영의 정체를 밝혀내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 미신이나 신화에 보면요 그런 악한 정령들은 이름을 밝혀내면 사라진다 뭐 그런 이제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밝혀내야 되는데 못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집요하게 마지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난장이에 정체를 밝혀낸다 그래서 난장이가 거기서 자기를 찍고 사라지는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은 집과 금이라는 그 얘기가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가 연상이 되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동화가 얘기하는 바는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집과 같은 인생은 결국은 금이 될 수 없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악한 영을 끌어들이기도 하는데 뭔가 다른 매개를 통해서라도 한번 자기의 정체성을 희생해서라도 그렇게 해보고 싶어 하는데 결국은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동화가 되고 심리학자들의 이야기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내적인 불행의 정체 그러나 적어도 이야기가 주는 경우는 그런 나의 내적인 딜레마 그걸 드러내야 한다 그 그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 글쎄요 그런데 오늘 이 놀라웠게도 이 지푸라기와 금의 이야기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인생의 종류는 두 클라스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과 불에 타지 않는 것 두 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클라스는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컨서밍 파이어 소매라는 불이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은 불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을 한번 훅 불어봐 주시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자존심 나의 자랑 명예 나의 꿈 소원 이런 모든 것들이 타지 않는지를 봐야 할 거예요 상황이 바뀌는데요 코로나 지나갔는데요 그리고 내 환경이 바뀌었는데 그리고 한 번 질병을 겪고 나면서 네가 하고 싶었던 거 더 이상 못하게 됐는데 한 번 입김으로 확 불을 불고 나면 그래도 그것이 여전히 살아있는지 그렇다면 그것은 타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라져버린다면 그것은 허무한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정체성 그게 동화에 나오듯이 어떤 지배욕이든지 아니면 어떤 남성성이든지 여성성이든지 모두 지푸라기 같아서 소멸되어 버리는 것과 같은 거죠 이 지푸라기 같은 삶에서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헛되고 사라져버리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금과 같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배우는 게 힘이다 그래서 새벽부터 학원 다니고 어떻게든지 자기의 개발하고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가지려고 했죠 그런데 그것으로 점금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면 강의를 들으면 뭐 그런 말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자기 개발 자기 정체성을 되찾는 거 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하죠 뭐 자기를 믿어라 뭐 어떻게 해라 뭐 비전을 어떻게 해라 이런 저런 말을 하죠 결국은 악마와의 계약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값어치를 높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답을 제시하죠 너무나 분명하게 답을 제시하죠 예 썩지 썩지 아니할 보배로운 우리 예수님과 연합해라 주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영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썩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를 연합해 놓으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그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연합했다는 것 주님이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과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같이 죽는다 그와 함께 연합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죽은 줄로 믿습니다 나의 세상의 헛된 것에 대하여 명예에 대하여 자랑에 대하여 정욕에 대하여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었으면 살아야죠 주님과 같이 묶이는데 주님의 다시 사심과 같이 묶여서 그와 같은 모양으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새 생명이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꺼바 두꺼바 헌집 줄게 새집다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히시고 새로운 정체성들을 우리들에게 아이디를 주셔서 썩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난장이에게 부탁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악몽에게 맡겨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믿을 수는 없지만 한국에 무슨 점장이 무석인들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 뭐 대통령 일가만이 아니라 그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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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머리 갖다 올려놓는 건 좋아요 그런데 틈만 나면 이렇게 저렇게 그분들이 신부를 찾고 목사님을 만나고 아니면 스님을 만나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로 정말로 그런 것에 의지하고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참담하고 걱정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대에 정신적인 지도력이 얼마나 허약한가 얼마나 허약하고 못 나아버렸는가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바로 서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믿습니다 주님과 연합해야죠 주님과 연합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제 연금술의 비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푸라기로 어떻게 금을 만들 것인가 주님과 연합하면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정한 인격이 어떻게 주님과 연합해요? 어떻게 그 몰타르는 뭐예요? 몰타르 그것을 접착할 수 있는 벽돌과 벽돌을 있는 몰타르는 뭘까요? 그것은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죄와 사망을 이기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그 주님의 구원에 대하여 눈을 뜨는 믿음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접착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지푸라기를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썩어질 나의 정체성이 전국과 같이 빛나는 정체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무석인에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웃기잖아요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자고 깨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이 모든 것들은 매우 소박한 것들이에요 작은 것들입니다 생로병사 안에 있어요 그게 달팽이가 태어났다가 사라지는 것과 나비가 태어났다 애벌레가 되어서 나비가 되었다 사라지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의 인생도 거기서 다를 바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지푸라기와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분을 견딜 수가 없어요 질병 앞에도 견딜 수 없고 수증기 한 방울에도 바스칼의 말처럼 목숨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모세야 모세야 신발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라 천만해요 만만해요 어제도 밟았던 땅이고요 솟동 지나가는 땅이고요 잘못하면 푹푹 꺼지는 땅인 거려 아니야 그 땅은 거룩한 땅이라 네가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나는 소멸하는 불이라 우리 가운데서 모든 헛된 것들을 태우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화롭고 존경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니 그 주님께서 내게 믿음을 선물해 주시고 내가 그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주신 세상은 내게 부르심의 세상이 되고 섬길 세상이 되고 예수님을 전할 세상이 되고 그리고 변화시킬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불이 이제는 소멸하는 불에서 이제 연단하는 불이 되어가지고 나로 정금같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썩어진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인격이 되고 우리들의 부정한 입술이 늘 탄식하고 푸념하고 원망하고 뒷담화하고 그리고 자기를 깎고 깨트리는 룸펠 슈틸젠 같이 모순에 빠져서 자기를 찢어버리는 그런 인생에서 사람을 치유하고 세우고 일으키고 동기부여하고 그리고 주님의 동행이 되고 아까 간증처럼 비전을 공유하는 입술이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인생의 가치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면 지푸라기로 우리는 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사소한 일들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자고 깨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정금이 되어가고 정금을 빚을 수 있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푸념하고 탄식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값어치가 보잘것 없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니스에 가면 거기에 부자들 별장이 있고 산 위에서 보니까 빌게이츠 별장도 있고 명사들의 별장도 있대요 근데 보니까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그 정도 되면 성이 한 100개쯤 있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아마 본인들도 그럴 거예요 자기가 평생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거부가 돼서 뭔가를 이뤄놓고 대단한가 보니까 생각보다 대단하지 않다 아마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스캔들 하나도 이기지 못하잖아요 결국 물질의 문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의 사소한 삶의 작은 일들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빚으십니다 아름답게 빚으십니다 나의 삶 속에서 정금으로 빚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에서 헛되이 흘러가는 지푸라기 같은 내 인생의 시간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매 맺는 정금 같은 시간으로 우리는 바꿔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싶습니까? 아마 그 갈망이 여기에 계신 분들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한번 놔두어 보고요 그런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 얘기가 아직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나는 정말 변화되고 싶습니다 정금과 같이 의미 있는 것들을 붙잡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간이 자꾸 달아나요 저는 요즘 시간이 달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 제가 죽기 싫고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터부시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한동안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너무 빨리 가요 그런 얘기인데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빨리 가지 않아요 여러분 정지된 시간을 뭐라고 부릅니까?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영혼은 그래서 정지된 시간에서는요 언제나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전에 함께 하셨어요가 아니고 그건 흘러가버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정지된 시간 그래서 그거는 정지된 시간 언제나 영원한 시간 영원한 현재 이터널 나우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달아나기만 하는 시간이 정금같이 되면 그게 붙잡힙니다 이게 쌓이고 썩어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중심이 되어간다는 뜻이에요 중심이 되어간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동심원의 시간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니까 모든 존귀한 것은요 가운데 뭐예요? 중심을 이룹니다 중심은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주님과 함께하는 중심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움직이지가 않아 그런데 직선으로 하기 시작하면요 시간은 직선으로 하면 무조건 달려요 무조건 달려 모든 것은 지난 일이 됩니다 무조건 지난 일이에요 그래서 여섯 살짜리도 옛날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엄마하고 옛날에 갔었는데 옛날인 거예요 여섯 살짜리도 옛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스무살 청년이 간증하면서 내 지난 인생을 돌아보니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일생 동안 이런 일은 없었어요 일생이 몇 년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날 든 사람들은 눈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벼랑 끝에 선 것처럼 두려워하고 바람만 불어도 집 못 나가고 옷기 내미고 그러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불행한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을 주시지 않았어요 속절 없이 흘러가던 시간이 멈추고 정지되고 영원하고 충만한 시간 성령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장소만 바꾸는 거예요 우리들의 일상이라는 게 나의 하루는 자녀를 피급하거나 손님을 공항에서 영접하거나 차를 세차하거나 산 물건이 잘못돼서 바꾸거나 아니면 몸이 피곤해서 상당 시간 누워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성령께서 빛을 비추시면 그 시간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정금 같은 믿음이 있고 내 안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타는 기도와 열망이 있다면 나는 뭘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벌써 은하수와 같은 좌표인 거예요 좌표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든지 아니면 교회를 잘 섬기든지 네트워크에서 캐나다에 있는 사람, 미국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프랑크프트에 가면 누가 있어요? 거기 암흑의 교회에 암흑의 집사, 암흑의 장로가 있어 그래요? 어떻게 아는데요? 어디 모임에서, 어디 집회에서 만났는데 내가 첫인상에 아 참 신실하구나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굉장하더라고 정말 잘 섬기고 그냥 깍쟁이 신자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꼭 오면 연락하라고 명함 쳤는데 그 사람 한번 가봐요 그냥 빈말 아닐 거야 그렇습니다 그건 뭐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뭡니까? 재정적으로도 좀 어렵고 사업도 이렇게 저렇게 출구를 뚫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아요 그렇다고 신실함이 어디 갑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것이 어디 가냐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게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와서 연락하니까 아 어디서 본 사람이에요? 나 지금 힘들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겠어요? 안 그럴 거잖아요 여러분 안 그럴 거죠? 그럴 거예요? 지난달에는 뜨거웠는데 이번 달 시험 들어가지고 완전히 엉망이에요 리셋됐어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좌표인 거예요 좌표 은하수의 별과 같은 좌표예요 그 좌표를 보고 뱃사람들은 길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은 그 별을 보고 자기의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고요 여러분은 그 좌표인 줄로 믿습니다 유식한 말로 뭐예요? 에뚜알 별이라고요 별 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나라의 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과 연합하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아파가지고 이번 주는 내내 입원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별이 어디 가냐고요 별이 어디 가요? 성령께서 빛을 비추시면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서 있는 내가 사는 내 삶의 좌표는 나는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복음의 은하계에서 별처럼 크리스토의 에뚜알로 빛나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고 행하는 모든 일은 정금과 같은 보배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왕이 나를 탑에 가두지 않아도 하나님 나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은 일을 나의 기도가 나의 묵상이 내 입술의 모든 말과 그리고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정금과 같이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돌보고 섬기는 모든 손길 하나하나가 닿는 곳마다 금처럼 보배롭게 빛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멍때리는 거예요 허무하게 뭐하지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상하게 이렇게 피곤하지 힘이 들지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라고 말하는데 그 얘기가 어제 했던 얘기고요 지난주에 했던 얘기고요 지난달에 했던 얘기고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 10년 전에 그 얘기했고 20년 전에도 그 얘기했고 그러면서 그냥 물이 되어 쏟아져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청산하고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이 가지 않아요 충만한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값진 시간이 복된 시간이 여러분 영적으로도 휴식은 필요하지만 영적인 게으름은 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 사역은 심판날에 견딜 수 있을 만큼 강하고 보배로워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불을 확 부를 때에 인생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혹은 우리가 그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양과 염소를 나누고 주님은 심판하실 때 구원의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한 농업과 건축에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씨앗을 뿌렸느냐 그리고 어떻게 여름 한철을 견디고 열매를 맺었느냐 그 열매를 보자 그럴 겁니다 또 집을 지었을 터인데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었느냐 건축의 상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예수님이 하신 가장 아름다운 설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청년부 이번에 그 말씀으로 은혜 받았죠 산상수훈의 마지막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뭐예요? 바로 건축을 다 지어놓고 물이 거기에 부어가지고 무너지는가 실험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마지막 이야기예요 맞죠? 와디 위에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 두 집을 놓고 주님께서 실험하시는 이야기가 산상수훈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어떤 집이 남습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 펠스 인데 브란동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파도가 치고 물이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은 것은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까닭이라 하나님과 그 말씀 위에 세워지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의미 있고 충만한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는 별과 같은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푸념하면서 옛날에는 좋았는데 옛날에는 대단했지 누가 내가 뭐가 대단했는데요 여러분 대학 때 이뻤다고요? 한때는 세상을 삼킬 것 같았다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쪽박이라고요? 우리가 그런 얘기로 변명을 삼고 지푸라기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 불어오는 바람 편에도 모든 비밀을 다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모든 것에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반석 위에 세워진 집 생명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내 믿음으로 지푸라기를 빚어 정금을 만들자 하나님 앞에 불시험을 지날 때에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임종에서의 기도조차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을 펴고 호연지기를 가지고 주님과 정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추구합니다 아멘 어려운 어려운